사진에 감성을 더하고 싶은 띵코코 정담입니다. 오늘은 수선화로 유명한 유기방가옥에 출사를 왔습니다. 뒤에 수선화가 보이시죠? 오늘 여기 함께할 카메라는 역시 캐논 850D랑 UFO 렌즈 그리고 인물과 꽃의 근접촬영을 담당해줄 어딨죠? 햇볕이 너무 강렬해요. 여측 렌즈 신점팔과 함께 한번 출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 봐요. 오늘의 주인공은 터로 지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마지막 코스 충남 당진 합덕읍 골목길을 한번 탐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엉켰는데 지금 소고기를 엄청 먹고 배불러서 골목길 한바퀴를 돌면서 사진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감자마을은 감자보다 이렇게 군데군데 수선화가 있어요. 감자마을이 아니고 수선화 마을 온 것 같습니다. 골목 탐방 중입니다. 진짜 조용하다. 진짜 조용하다. 감자마의 지킴이를 발견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감자마의 끝인가? 이제 가야돼요? 이제 가야돼요? 감자마을의 끝입니다. 감자마을 구경 끝! 감자마을 구경 끝! 감자마을 구경 끝! 감자 물에ástico! 감자 물이